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cd 실습적인데 어 잠깐만잠만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또 공격할거야? 공격 안하네 야 경비병이라면서 아 경비병인데 옆에서 문 때리고 서고 있는데 반응을 안해 흫 바빠하고 짜 결국야 아아 스읍 고퀼로 이제 그릴 수가 없을텐데 쟤 그림 실력이 많이 딸려가지구 야 비겨봐 아이고야 야 아이 야야 비겨봐 아이 그냥 열면 되는거가지구 아이고 쟤 벙차 아 그래요? 아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예 그 내가 그린 그림가지고 어떤건지 맞추는거잖아요? 내가 그린걸? 그죠? 이야 나 겁나 잘싸워 나 곰으로 변하니까 곰 곰돌이로 변하니까 겁나 잘싸워 하핳핳핳핳 곰돌이의 파워를 느껴 오오오오오오 아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이 나 진짜 못사간다 못사간다 아이 못사 못사 아이 나 죽는다 죽는다 아우야야 왜 이렇게 못움직여 이 바보탱아 아유 참 야야야 랩땅 그걸 근데 딱 한번 하면은 그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시간 걸릴 때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한... 그것씩?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한... 뭐야지? 뭐라고 그러지? 한... 라인씩? 아 나 에너지가 개떡이네? 오 에너지... 나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아 나 진짜 이거... 개막하... 아 나 진짜... 이제 맘에 안들어... 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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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먹어! 아 이거 문을 왜 공격하고 있어? 아우 진짜 인공지능이... 머리에다가 그냥... 아니 이 비트로 그냥... 뭐야 작성을 해놨나... 이 비트로 그냥... 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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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그럴려고 한 날씩 잠깐만 이게 자연적인 음 방어도가 16 인데 맞네 자연 방어력을 음 아 얘는 뭐야 얘들아 이 전투 일어났다 이 전투 일어났다 으아! 으으아아! 음... 내 말은 안들어요 쟤한테 아유 나 큰일 났다 아유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그치 아하 나한테 미치겠네 아 나 아 아 아 아 코감기가 지금 심하게 그러는데 아 부수지 좀 마라 이 자식들아 한쪽 코가 완전 막혔거든 한쪽 코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림판에다 갈려고 아 아 아 그런거 그러면 컴퓨터가 되게 지저분해져 그쪽 계통에 게임을 깔기시 깔고 하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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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야... 다... 다... 그거야... 잠겼어 랜드로드 오팔라? 어어... 야야... 다 잠겼죠? 쟤... 쟤를... 우리 공격으로는 이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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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하지 말고 우리 쉬고 콜라이팅으로 다 부셔버리자 쟤... 콜라이팅으로 다 부셔버리자 어우 안 부서지는데?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콜라이팅은 이제부터 어... 문을 여는 아... 진짜... 쟤... 아 이게... 내가... 그... 이게... 여는... 개소리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야... 번개받고 한 대 맞아서는 안 깨져 네거티브 에너지 아... 이것도 못해 씨... 툭... 됐다 임마 뭘 바라겠냐 내가 니네들한테 뭘 바라겠냐 뭘 바라겠냐 내가 니네들한테 뭘 바라겠냐 적들이 가까이 있는 동안 쉬지 못한대 적이 가까이 있대요 적이 어디 가까이 있는거야 그럼 구룡과장님 혹시 어 이번 주 주말에 침묵질 시간대 참여하실 수 있나요? 와 진짜 이거 어? 조각사 어? 잠깐만 시클 저거 마법 시클 아니야? 그죠 마법 시클이지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데 적은 없어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데 적이 없어 적들도 다 깨버리죠 적들도 다 깨버리죠 네 그럼 그때 캐치마인드 그거 한번 해보자 제가 그림판 가지고 끊이지 않 한 번 그게 시간이에요 뭐예요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이 시간으로 가는 건가요? 한 턴이 한 턴이 다 부셔서 가지고 부셔서 시간 제한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턴이 한 획으로 하는 건가 시간 제한으로 하는 건가 잠깐만 책이지 이거 이제 andere pien움 ividad 핏 이렇게 라벨 gi 주 아하하! 죽을게! 아하하! 죽을게! 아하! 죽을게! 아하하! 죽을게! 아하하! 죽을게! 시간은 아마 에... 꽤 걸릴...뒤 걸릴... 아니 포토샵으로 할까? 오랫만에 포토샵 한번 잡아볼까? 으흫 수수께끼처럼 그림을 내는 거는 스읍 처음 그러고 가가지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휴 보지만 마 어휴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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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대1도 이렇게 못하니 이씨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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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투구는 히 투구 정말 안 어울리네 아 투구 벗을까 이거 아 차라리 이게 낫지겠어 야 나도 나 치료해줘 나 한 번 더 치료해줘 미안 나 나를 치조해줘 라고 하는데 미안 너의 치료제를 내게 가져와 지금 미안 다 돌아왔네요 저택집이 이렇게 커 아 솔직히 이렇게 큰 저택이 어디있냐 아니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엄청 큰 건데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집이 엄청 큰 거죠 저건 집이 아니라 던전이지 저 정도 쓰시는 거야 저 정도 쓰시는 거야 아 저거 더 세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주 공격수 에너지 채워주고 먹이 하나만 먹으면 에너지가 꽉 차져 저 나중에는 이제 잘 쓰지도 않을거에요 나중엔..초반에나 쓰지 초반에는 정말 중공이 개 뿔 약해가지고 이거 터졌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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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졌었어 경매 공고 이거 뭐 별거 아닌가보네 얘들 다 갖고 있는거 보니까 버려 스머글러 코인 스머글러가 밀수 없자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스머글러 이거 밀수 없자 아니야? 그냥 고고고 오 나 나 공격하지 말고 제로공격수 제로 그렇지 그렇지 스머글러 코인 두개 두개 오 오 이거 좀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뒤졌나? 원샷 얘네들 뭐 에너지 레벨 1 같아 1 악당들 레벨 1 같아요 근데 그리고 뭐야 신입강도든가? 강도들이가? 신입강도들 영업한지 얼마 안되네 독스 시즌 여기 그 시민이네 와라 생각해보니까 재밌겠는데 그거 그런 게임이 난 몰라서 못했던거지 알았으면 진작이 있겠다 오 나 레벨 오겠다 드디어 시프터 1을 찍는건가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내 생각대로 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노 어 어 잠시싹이 뭐야 레벨업을 시프터로 시프터로 시프터 얘는 스킬이 뭐냐 클래스 스킬이 창 다 창 집중하고 스펙크래프트는 일단 놔두고 방어구 제작 마법물품 제작 같은 거 있나? 포션 크래프트 웨폰 크래프트 트랩 크래프트 아머 그런 건 없나 보네요 로어 올리고 동갑올리고 스펙크래프트 하나 미미나 으 economically 미미나 표상 내 힘으로 워낙 龔 야아아아 드디어 어? 잠만 이거 여기다 못 넣었나? 항상 선택해서 해야되나보네 아 과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시구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나 용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용 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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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이래외도 불에스도 쓴다구요 불 불 이래외도 불에스도 써요 불에스 우으으으으으윽 나중에요 글쎄요 근데 어디로 가는거냐 나 근데 여기 이것저것 하는거 있을텐데 저기도 저기 가봤나 내가? 잠겨진 집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거 같애요 웰링대 그 그 녀석 뭐야 생물체 그거 얻을려면 이게 아파요 플레이스 왜 안맞냐 맞는거야? 맞는구나 야 왜 쏴 쏘도 안쏴 에게! 요 허용 10점 야 그래도 어느정도 데미지가 나오는군요 특히나 범위공격이라는게 좋은거지 오오 뭐야이거 아 아무도 안맞는거같애 쓰 우와 안돼 안돼 동물동력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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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헬프미 어디갔어 오케이 자 버프해주고요 아 좋아좋아좋아 아휴 내가 싸우는건 너무 못싸운다 야 헤넌좀 먹자 야 일로와봐 동료야 동료야 나좀 헬프미 좋지 야정말씨 너무 차이난다 너무 차이나 나 너무 못싸운다 야구! 나는.. 어.. 아하 내가 지금 이거보니까 생각났는데 혹시 누가 고양이 기르기 뭐야 하지 않았나? 아 맞다 생명님이었지 그 고양이 기르는 사람은 고양이 기르는 사람은 집사라고 한다면서 자기를 집사라고 한다면서 집사 야 너 어디 도망가냐 고양이 집사라고 고양이 시중 들어준다고 고양이 시중 들어준다고 고양이의 귀여운 귀..귀여움성을 한번 맛보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데 헤어나올 수 없다고 특히나 애교 많은 녀석을 키우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고양이가 한 5년 6년 정도 키우게 되면 고양이가 사람말을 알아들어가지고 그니까 사람 행동이나 그런걸 이제 다 익숙해져가지고 예.. 주인을 이제.. 데리고 논다고 해야 되나? 데리고 논다는건 좀 어감하게 강하고 아 예.. 그랬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크리스처 좋아 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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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클로 때리자 시클 아유 뭉뎅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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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투구 투구 못쓰겄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것도 팔구요 동물감은 집중이 차라리 낫지 뭐 집중 이건 집중인데 몇 번 쓸 수 있냐 한 번? 애기 겨우 한 번? 다 고양이 애교 애교 맞는 애를 키우게 되면 에 아주 그냥 고향에 빠져 빠지게 된다고 같은거구요 아 나도 솔직히 애완동굴을 키우고 싶긴 한데 완벽해 완벽해 5밖에 안되네 너는 이제 10이네 다이어볼 그래도 다이어볼 잠깐만 어 어? 나 메모라이즈된 마법이 하나도 없다? 어 어 여기서 황소의 힘 말고 고양이의 힘에 기민함이 있나? 황소의 힘 밖에 없나? 그러네 고양이의 기민함이 없네 네 어 어 어 어 아 어 지금 죽여 그지? 끝까지 가봐 아.. 저기 있을 때는 쉬지.. 쉬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아무튼 고양이 저도 한번 키워볼까 해서 키워볼까 한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검색 해봤는데 아 너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적혀있더라 아 뭐야 너 싸워봐서 저 이걸 스읍 여기에 능력이 있지 않을까? 변신이? 동물로 변신 말고 아 이거 아 이거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빠져나오네 음.. 여기다가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거 밖에 없나? 아 이거 아 진짜? 아 아 아 네 아 아 너무 그.. 좋은 말이 많이.. 그.. 진짜 귀여운 말이 많이 나와있네요 야 공격해 뭐해 아니 얘 뭐해 공격 안하고 야 공격 안하고 뭐하냐 어어어어어어서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안 죽었다. 어... 어, 이것도 좋은데? 인간 상대에서 방어권에서 1을 받아요. 대신 이거라면... 이건 언데드에 대해서 인데? 이건... 스몰실드... 이것도 같은 스몰실드인데? 인간에 대해서... 언데드에 대해서... 언데드가 났겠지? 그래서 부가 기능도 좋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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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소환수관이가 디사이플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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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할게요. 어? 하... nung... 하... 허... 흐으... 헥세요. gg... 저는... 시프터에요 시프터 시프터인데 이제 시프터의 진면막이 되는건 3레벨부터인가 이제 슬슬 크리쳐로 변신할 수 있을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 그 용갈이 저 조그만한 애들로 조금씩 톡톡 치는게 아니라 굉장히 강해지죠 뭐 뭐 엄청 강해지는거 같은데 그냥 싸울만해져요 시프터 자세가 막 엄청 강한 캐릭터는 아니라 음.. 시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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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저항력있는 이거일거에요 벨트꺼에요 마법저항력을 갖출 수 있죠 근데 이게 왜이렇게 주문저항이 10이나 되는데 왜이렇게 싼지 모르겠어 더블엑스 롱스소드 모닝스타 브레스트 플레이트 매직실드 매직레더 브레스트 플레이트 매직 브레스트 플레이트 매직실드 플러스 1짜리네 어차피 민트포너스는 1밖에 못받으니까 이걸로 갖구요 대기 무겁네 대기 무겁네 매직 실드 실드 없네 스머글로콜은 다 쓴거 같은데 다섯개 남았는데 매직 매직 데이드 암호 됐고 이거 다 팔죠 아 얘한테 팔면 안되지 지 칙 자 1옵 2옵 2옵 약정도만 하면 되는데 얘들아 보시게 자 잠시만요